네 안녕하세요. 전자제품 추천 정보가 많은데요시입니다. 오늘 최종 리뷰할 제품은 기가바이트의 에어로 15 올레드 XB 제품이 되겠습니다. 네 들으셨다시피 올레드 4K 디스페널이 장착된 정말 삐까뻔쩍한 녀석이에요. 하지만 디스플레이만 그러냐? 아 이게 또 아닙니다. 하드웨어 CPU GPU 성능도 빠방한 녀석입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정말 차원을 넘는 또 그런 경험을 하게 해준 괜찮은 녀석입니다. 자 그럼 늘 해왔던 방식대로 성능 리뷰 해드리고 장단점 집어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우선 패스마크 돌려봤습니다. 패스마크 돌려보니 CPU 점수는 16,000점 정도 나오고 GPU 점수는 13,000점 정도 나왔습니다. 제가 이 수치를 본 적이 있나 싶을 정도로 높은 수치에요. 인텔 i7-10870H 870H 이게 코어가 8개짜리거든요. 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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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레드 16개 정말 미친듯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루나르 있죠. 루나르 유명한 4800H보다 7% 정도 더 나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 라고 유저벤치마크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네 인텔에서 나름 마음을 먹고 10세대의 H계열을 뽑아낸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108750H 있구요. 10750H 있습니다. 하지만 두 제품간의 성능 차이는 꽤 나요. 네 왜냐면 코어수가 6코어에서 8코어로 늘어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유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GPU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장착하고 있는 RTX 2070, Super, Max-Q 성능을 다 보여주고 있구요. 엔간한 게임은 다 돌려요. 아니 그냥 엔간한 것도 아니고 게임은 다 돌릴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정말 성능 하나는 끝내준다. 어떻게 보면은 제가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i7까지가 현실적으로 구매 가능한 영역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i9이 넘어가는 거는 솔직히 그거는 기업용이라든지 별도 정말 특이한 케이스만 구매가 가능한 거고 i7까지 실질적으로 소비자가 소비할 수 있는 그런 CPU 형태라고 보는데 거기에 최고의 성능을 뽑아주는 그런 스펙으로 구성을 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 괜찮아요. 성능 빠방합니다. 게임 리뷰 때 또 보시면 돼요. 자 그로 인해 발열이 발생을 하죠. 당연히 발생합니다. 인텔의 발열은 8세대 이후로 잡지 못했죠. 이 아이도 발열이 발생하긴 합니다. 네. 풀로드 상태로 유지를 해보니 우선 CPU 온도가 90도까지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네. 뭐 인텔 CPU에서는 흔히 인텔 H계열 CPU에서는 흔히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뭐 충격적이지는 않구요. 하지만 그 해당 온도대에서 클럭을 확인해보니 2.5기가 정도 나왔습니다. 2.5기가. 네. 클럭 나름 뽑아주고 있어요. 제가 이 부분을 왜 집냐면은 과거. 과거 기가바이트의 에어로 과거 모델 같은 경우는 요 클럭을 제대로 못 잡아줬었거든요. 1기가대를 유지하는 그런 성능을 보여줘서 좀 실망감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확실히 이런 부분들이 개선이 됐다. 온도는 어쩔 수 없지만 네. 클럭은 그래도 정상적인. 정상적이라기보다는 그래도 준수하게 뽑아주는 클럭을 유지를 하고 있다. 8코어임에도 부유가고 그 부분은 또 칭찬받아 마땅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해당 풀로드 조건에서 외부 온도 측정을 해봤어요. 측정을 해보니 역시나 좀 뜨겁긴 합니다. 최대 온도가 45도까지 올라가요. 45도까지 올라가고 키보드 단에는 뭐 40도 초반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40도 이상이면 좀 쓰는데 불편함이 느껴진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40도가 제 기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장시간 빡센 업무를 한다라고 했을 때 요 키보드에서 나오는 열기 때문에 조금 불편함이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온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소음 테스트 진행을 했습니다. 소음 테스트 또한 풀로드 상태를 유지하면서 펜소음을 측정을 한 거예요. 펜소음 측정을 하니 51dB이 조금 안 나오게 나와요. 50.6인가 7이 왔다 갔다 합니다. 요게 게이밍 노트북, 고사양 노트북치고는 상당히 괜찮은 거예요. 일반적으로 게이밍 노트북은 50dB 중반이 나옵니다. 54, 55 정도 나오는데 이 50dB, 51dB 정도 나온다는 거는 H계열 그리고 외장 그래픽이 장착된 제품치고는 나름 잘 잡았다. 펜소음 나름 잘 잡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도서관에서 쓰기에는 좀 그렇다. 그래서 도서관에서 쓸 때는 별도의 펜 컨트롤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이용을 하셔서 펜소음을 줄여서 사용하시면 또 문제가 없을 수 있다는 거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디스플레이로 넘어올게요. 디스플레이 정말 짱짱 맨입니다. 첫 번째 색제연율, DCI-P3 100%를 지원하고요. 펜톤 인지까지 받아놨습니다. 색제연율에 걱정 안 하셔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게다가 4K 디스플레이에 밝기가 700니트예요. 제가 직접 측정한 결과 보면 700니트입니다. 제가 여태까지 리뷰한 제품 중에 제일 밝은 것 같아요. 정말 화면이 지금 제가 리뷰하는 화면도 보더라도 조금 어둡게 나오는 이유가 화면이 너무 밝아서 그래. 화면이 너무 밝아서 좀 어두워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진짜 쨍하고 밝고 선명한 색제연율까지 모두 다 만족시키는 그런 디스플레이를 갖다 받아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진짜 디스플레이, 이거 하나는 진짜. 게다가 이게 베젤도 얇은 거 봐. 아, 진짜. 글리어 타입이잖아요. 비치는 거 보이시죠? 글리어 타입인데 워낙 디스플레이 자체가 밝다 보니까 이 글리어 타입이 전혀 신경 쓰이지 않을 정도로 확실한 그런 밝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배터리 테스트를 돌려봐야죠. 참고로 배터리 테스트는 최대 밝기로 돌립니다. 저는 색을 맞추거나 그러지 않아요. 밝기를. 최대로 돌렸을 때 4시간 8분이 나왔습니다. 게이밍 노트북 치고는 그냥 평탄은 치는데 여기서 이제 언급을 해야 될 게 밝기를 700니트로 세팅을 해놓고 진행을 했다. 그래서 만약에 밝기를 충분히 조절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이 배터리 타입은 훨씬 더 늘어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거 유념하셔야 돼요. 괜히 여기에 8시간 적혀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만약에 간단한 작업을 하면 충분히 8시간 더 뽑아줄 수 있는 그런 성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기다리시던 게임 테스트 진행을 해봐야죠. 게임 테스트 진행을 해봤습니다. 롤 최상업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롤 최상업으로 진행을 해보니 프레임이 150에서 250프레임 정도 나와요. 약간 롤 최상업으로 진행을 해보니 90에서 120프레임 정도 나왔어요. 이 또한 플레이하는데 전혀 문제없는 프레임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고급 옵션으로 진행을 했는데 플레이 가능하다. 자, 배그 같은 경우는 두 가지로 진행을 했어요. 최하업과 최상업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최하업 같은 경우는 190에서 230이 나왔어요. 190에서 230. 거의 롤 프레임과 비슷한 롤 최상업 프레임과 비슷한 프레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0프레임이라더니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제 옵션을 최상업으로 바꿔보니 100에서 130프레임 정도 나오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이 또한 플레이 가능한 수준. 그렇기 때문에 정말 정말 애지간에서는 게임하는데 스트레스 조금 더 받지 않으실 그럴 막강한 성능의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쩔어. 잘했다. 기가바이트. 아무튼 이렇게 해서 성능의 비는 맞춰볼 수 있도록 하고요. 다음으로 이제 장단점 찝어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첫 번째 장점. 끝장난 디스플레이. 이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4K OLED P3 100% 지원을 하고요. 밝기는 700니트까지 지원하는 이 미친듯한 디스플레이. 베젤도 엄청 얇은 이 디스플레이. 칭찬받아 마땅하다. 두 번째 장점. 미친듯한 성능. 누누아를 마저도 뛰어넘는 인텔의 성능. i7-108750H 이 8코어 8코어 16스레드 이 CPU가 보여주는 그 막강한 성능. 이 부분. 그리고 RTX 2070 슈퍼 맥스큐. 더 알 나이 없는 이 성능들. 그 부분. 그리고 그거를 잘 뽑아내고 있는 그냥 하드웨어의 그런 옵티마이제이션, 최적화 이런 부분들. 좋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게임하는데 전혀 걱정 없어요. 자, 마지막 장점. 소음이 나름 양호합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50dB 초반으로 나와요. 50 혹은 51dB 정도. 그러면 일반적으로 게이밍 노트북 대비 적어도 4에서 5dB 정도 낮기 때문에 소음으로 인해 받는 스트레스가 확실히 덜하실 거예요. 그리고 필요하면 별도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조절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도 어떻게 보면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을 만들어 놨고. 네, 그렇게 해서 총 3가지 장점이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전반적으로 디자인도 말끔하고 곤더더기 없이 참 이게 막 게이밍스럽지도 않고 무난하잖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 그렇다는 거고요. 아무튼 상당히 괜찮은 제품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래도 단점은 찝어드려야죠. 단점. 첫 번째 단점. 가격이에요. 300만 원입니다. 300만 원이에요. 비싸긴 해요. 가성비? 좋진 않아요. 단점. 하지만 뭐 지금 보니까 이게 되게 다양한 옵션으로 있더라고요. 디스플레이라든지 성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옵션이 타협 가능한 다른 기타 등등의 모델들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얘기하우스로 구매를 원하신다면 그 부분도 한번 옵션을 보시는 것도 괜찮은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가격이 너무 비싸. 300만 원. 자, 두 번째. 발열이에요. 발열. 뭐 인텔 CPU가 들어간 H계열 제품들은 다 항상 들어가는 이슈죠. 발열이 있습니다. 네. 외부적으로 내부적으로 발열이 있기 때문에 솔직히 빡센 작업을 장시간 하는 그런 것들은 권장되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이제 뜨거워서 그걸로 인해 좀 짜증 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는 충분히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단 다른 게이밍 노트북 대비 얘가 유난히 더 높은 건 아니다. 그냥 일반적인 네. 8세대 이후로 발생하는 그런 발열 수준을 요 노트북 또한 그다지 극복하지 못했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단점 케미치예요. 케미치. 되게 신기해. 자, 케미치 한번 봅시다. 안녕 케미 여기 있어요. 보이세요? 여기 있어. 그러니까 모니터에 달린 것도 아니고 본체에 달려 있어서 고정 초점입니다. 그다지 콧구멍 샷 잘 나오게 해주는 네. 캠은 안 쓰시는 게 나으시다 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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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들에게 보여주고 싶어 이거 이거 아무튼 네. 그런 부분이 있다. 캠 정말 그냥 예의상 넣어준 거다 라고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럼 뭐 그로 인해서 이 얇은 베젤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뭐 만들 수 있었던 거 니깐요. 자 요렇게 그럼 해서 네. 그러면은 장단점 집어드릴 거예요. 최종적으로 어떤 분에게 필요하냐 게임은 기본이고 완벽한 그래픽 작업을 필요로 하는 분이라면 해당 제품 또 괜찮은 선택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디스플레이와 막강한 하드웨어 성능으로 정말 그런 그래픽 작업 동영상 3D 혹은 사진 편집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하시는 분이라면 충분히 만족하고 쓰실 만한 제품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다요. 요러코롬에서 간단하게 기가바이트 에어로 15 올레드 XB 제품 최종 리뷰 해봤고요. 오랜만에 기가바이트 제품 봤는데 상당히 역구멍 트고 해서 나름 확실히 개선된 부분들이 여러가지 측면으로 보여줬다라는게 어찌어보면 되게 뿌듯하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요러코롬에서 기가바이트 에어로 15 올레드 XB 제품 최종 리뷰 마칠 수 있도록 하겠고요. 오늘 영상도 여러분이 현명한 소비를 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구독, 사랑이고요. 그럼 남은 하루 행복하시고 이상 만지혜씨였습니다. 그럼 뿅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